이 개인이라고 해도 돼 괜찮아 중홍왕자님 강철검을 갖고 왔습니다 내 이 새끼 칼을 받아라 내 씁니다 왼쪽은 여자 같지 않아 너 내 실물 봤나? 손님들이 뭘 했잖아 팬들이 언니 옆에 있으니까 내가 큰 줄 알았나 봐 깜짝 놀랬대 실물 보고 왜? 너무 커서? 어 어머 치사님 옆에서 큰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크네요 어머 정답 나 이러지 어 몰라 내가 이러고도 쥐덕티 수신인데 내가 떡대를 맞췄잖아 안 그래요? 이준 목소리 극혐 이준 목소리 극혐 우리 보고 목소리 극혐 나 보고 고른거야 물어봐 둘 중에 누군지 아 나보고 고른거야 둘 중에 누가 목소리 극혐 이준 목소리 극혐 이준 오빠 아니 오빠 이준 오빠 우리 둘 중에 누가 목소리 극혐인데 일보 봐 이 새끼야 우리 둘 다 극혐인데 뭐 기출이가 극혐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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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출언니 기출언니 발치 이제 안 끼세요 끊어졌어 아까 사연 올라왔어요 뭐라고요? 언니 제가 37살인데 27살 차이 나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몇 살 차이 안나네 몇 살 차이 나요? 딱이네 16살이면 궁합도 안 본다고 그러더라 사람이 딱 좋아 결혼해 그럼 최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어? 나는 나는 근데 요새는 나이 든 사람이 좋아 나이 어린 사람보다 지금은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지금은 그럼 어린 사람은 안 돼요? 아예? 되긴 되는데 되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 든 사람이 더 좋다고 그러니까 몇 살까지 돼요? 제일 어린 사람은 지금은 35살 부터 45살까지 제일 어린 사람 그러니까 35살 더 어리면 안 되네요? 아니 어려도 되는데 내가 좋다고 하면 그럼 21살은 안 되죠 돼요 28살 돼요 27살 시금머리만 있으면 된다니까 시금머리만 있으면 된다니까 시금머리고 잘생겼어요 되죠 26 25 되죠 24 되죠 23 22 되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사고다 21 우리 또 끌려간다 그만해 21살은 성인이잖아 되죠 20살 딱 성인 오 딱이죠 딱 거기까지만 니 23살에 애 낳았으면 니 애 몇 살인지 알아 몰라 20살 아 맞네 미안해요 시금머리가 뭐냐면 철 철든 사람 20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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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살